전화를 해야지 해야지 아 진짜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습니다 아 굿모닝 아 두 스펙 인글리시 너 터키에 온 지 3일차 로드트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차를 빌렸는데 빌린 지 3시간만에 사고가 났다 아 진짜 이 소에 들어간다고 손이 미친 거 아이가 처참하네 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 오늘부터 터키 과교사라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자세한 사고 내용과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와 머리 아파 아 암튼 그걸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고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 그 녀석이 나타났다 뭐지 이상한 그의 이름은 야무슈 터키어로 비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경찰차 맞은편에 위치한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는데 마침 손님도 없고 할 게 지지리도 없었던 그는 가게 밖에 왠 노란머리 동양인 여자가 폰으로 경찰과 열심히 대화 시도를 하는 장면이 넘나 신기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한국에서 안녕히 어떻게 말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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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go Yeah, thank you This Turkish is special Oh Oh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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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is is my job 암튼 그렇게 그 녀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당사자는 나보다 더 끈질기고 투철한 정신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군분투해줬다 Actually, what I found, you know, very fresh, you don't have to be called the police. There is an application for, you just sold on to the Google Play Store or App Store. Oh, yeah. So, you just filled everything and take a picture of it. And please copy, it's gonna be to give you PDF. So, you put the PDF and you can show the police when he can sign. Can you show me the application later, then? Yeah, okay. Yeah, it's gonna be helpful for us. We've got a video out of the process, guys. In fact, I tried to try to get a report with Yamushu for a few times, but... The solution is so bad. In Turkey, there is no snow tires if you don't use snow tires. It's been a fucking weird idea of the idea that someone save me. Me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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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he businessmen pick-up when the company came out without answering the problem. 해결하려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었던 자잘한 불이익을 알게 되며 있는 힘껏 빡치긴 했는데 하나하나 따졌다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암튼 야무슈를 만난 뒤 3, 4일 동안 제일 많이 갔던 곳은 여기였는데 법적 해결이 절실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리포트를 쓰고 그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형식이었다. 야무슈는 법적 지식이 뛰어난 친척, 가족, 친구 모두 동원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몇 번이나 글을 고쳐가며 리포트를 써줬는데 결국 인명피해 없고 단독사고라는 이유로 리포트 작성 해당사항이 없다며 처참히 눈앞에서 찍혔다. 그 리포트 하나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보면 종이쪼이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막 수사다 막 수사 희망이 사라져 갈수록 만약을 가장한 아쉬움과 자책이 밀려왔다 그때 고프로를 제대로 고정만 했어도 차량 욕심 좀만 덜 부릴걸 얌전히 운전만 할걸 애초에 차를 빌리지 않았더라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자면 끝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몇 번의 차 렌트 경험이 있어도 한국이든 외국이든 방심하면 안 됐다는 것이었다 지금 기다리는 중에 여기서 밥 시켰는데 16리러 케밥이 14리라네 응응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증금은 받았느냐 아이디 카드 파스퍼드? 예? 아 이거 하고 싶어 보지 않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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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쫄았네 갑자기 갑자기 내가 여권을 왜 보자고 하는 거야 제 대답은 아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경찰 많이 한 거 처음인데 진짜 아 여기 생각하고 아 하 돌겠다 씨 아니 내가 이거를 투표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돌려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오히려 놀랬다고 해야 되나? 뭐 결론은 터키 다 때려 벗어서라도 돌려받고 싱글벙글 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아아 미쳤네 눈 오는 거 봐라 아 벗어 아 아 우리는 Papul Mogoro 왔습니다 구고리는 안녕하세요 성함은 Fatima Fatima 정말bek 아 che 킬곤 야음의 명은 마이 바가 아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자신을 변하고 싶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많은 곳이 multiplic하니까 아주큰이 흥미적냐고 아 아 아 비록 90만원은 잃었지만 돈으론 절대 환산할 수 없는 터키 친구가 생겼다 비록 통장은 비워졌지만 마음이 채워졌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니 한국인이 이렇게 물어보니 괜찮아요 그냥 와주하거나 술을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야 멋있겠다 진짜 내가 큰 거는 못해줘도 이런 거는 한 사거리 사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고마운데 진짜 아무튼 결론은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너무 신경 쓰지 말 것 그치? 왜 레이더? 레이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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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당겨야 되는데 밀고 있었다고 아무튼 여기에서 디퓨저 한 사발을 샀다 뿌듯하네 얘 진짜 케이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지 않나 아무튼 서프라이즈를 해야 하니까 일단 가방 안에 숨겼다가 헤어지기 전에 주고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의 기노애랑 돌이켜보면 저것도 삶의 일부일 뿐인데 계획은 많이 틀어졌지만 더 이상의 사고 없이 무사히 로드트립도 마쳤고 도착할 때 여러분이 이거 왜 구매했어? 여기 계획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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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마지막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경험 하고 갑니다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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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다시 만날지 기대하면서 떠나는 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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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다 진짜 레디지 나는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인연을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맛에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아 대신 교래가 있어 일로 아멘 아 웃겨